어깨에 손을 올리자 드레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고의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말 의도적인 노출이었을까요? 여민정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을 올린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하얀실로 하얀실을 달은 거예요. 좀 빨갛게 되고 글쩍글쩍거리고 그래서 이게 건드렸을 때 딱 땡겼을 때 이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의도한 건 전혀 없다? 하이소크 패션은 그거는 제가 사실 의도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연극도 오히려 더 피해가 왔고 또 다른 회사 미팅한 거에서도 지금 연락이 없으세요. 사실은 저도 이게 사고라서 당혹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피해가 오고 했다면 죄송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영화제들은 레드카페 노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화제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할 겁니다. 논란 쪽으로 한쪽에 확 불이 붙어버리면 다른 쪽은 다 이렇게 가려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레드카펫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권위를 살려줄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배우들의 자세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결국은 배우들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2008년 부산국제영화대 레드카페에서는 고 최진실 씨를 기리는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배우들의 자발적인 자세가 뜻깊은 행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 신의 배우 정암비 씨도 얼마 전 첫 레드카페에 섰지만 과다 노출대를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레드카펫에서 항상 노출로 이슈가 되고 모든 신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도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레드카펫이라는 장소 자체가 배우들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출 논란에 휩싸인 레드카펫. 과동 경쟁보다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지 않습니까? 네, 장소에 어울리는 의상을 갖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사연 씨. 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매주 화제가 쏟아지네요. 특히 이번 주는 여성들의 댓글 반란을 일으킨 러브신 그리고 반전, 그리고 까메오 열자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화면들 정격 분석합니다. 민중국이 연주시에 나타났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와 심장을 녹이는 멜로로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드라마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포기합니다. 너 목소리의 인기 비결 첫 번째 도구만 있어도 흐뭇한 수아와 해성의 러브 라인입니다. 좋아해, 수아야. 남자로서. 아... 아... 야, 뭐해, 너! 지난주 해성의 돌직구 사랑 고백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와... 달달한 키스신에 힘입어 시청률도 수직 상승!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한밤에서 수아와 해성의 러브신 베스트 3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3위는 일명 수족관 키스신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우우! 태성을 위해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수아의 슬픈 키스였는데요. 아, 다시 봐도 너무 애절하죠. 저기 수족관이에요. 2위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잠든 해성의 손에 살짝 입맞춤을 하는 수아. 아, 왜 제자가 떨릴까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대만의 1위는... 아 여자들의 영원한 로망이죠 수화의 기습 백포드 장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분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위보영씨 만족하시나요? 아유 감사하죠 자 너머트링TV를 두 번째 반전의 반전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인데요 단 한 장면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민중국 사건과 더불어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황달중 사건 지난주 새로운 반전이 공개돼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반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서도연 검사 역할의 이다희 씨를 너목들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고 서범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만났네요 대충 어느 정도 그런 아픔이 있을 거란 얘기는 작가님한테 들었었어요 그렇게 큰 아픔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분명히 극적인 반전이 왠지 있을 거란 말이죠 저의 러브라인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홍인씨? 그러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진실만을 얘기하셔야 돼요 힌트를 조금만 저 또 반전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반전이 재밌는데 저분 누구죠 혹시?